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내린다니? 사람도 없는데 아니 너무 많은데 야 이거 보통일 아니구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내가 지금 이곳에 대신가를 그리기 시작할게요. 어떠세요? 트레이밍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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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세정도 있고 네, 매끼도 있고 아, 여기 또 있네 지금 한차 싣고 차 좀 바꿔대고 있습니다, 지금 와, 차가 지금 내 택배가 완전히 오겠네 지금 이거밖에 1톤차부터 시작해가지고 5톤차 다 불렀는데요 순서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여기 한차 빼가지고 갖고 빼겠습니다 차량이 다시 저쪽으로 돼서 물건을 싣기 위해서 지금 물건을... 어... 배고 있습니다, 지금 이 깨지기 쉬운 물건도 많아가지고 1톤차와 5톤짜리 좀 섞어줘 어, 된 상황입니다 네 물건을 지나저게 물건을 추가하니 물건을 주시기 물건을 없애, 물건을 주신 물건을 주시는 물건을 주면 물건을 절든 물건을 주면 물건을 주면 물건을 사용해 물건을 사러 burgers 물건을 sed. 이런거 하고 저기 이거 이런거 하고 저기로 할거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장순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본다. 장순아 장배가 걱정돼? 또 들어와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아, 두 대. 이게 지금 몇 번째지? 여섯 번째? 방금. 두 대. 죽인. 어찌ene. 조금 character. 이쁜레. 너무 sacrificing. 우리 김태 gene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